문서가 움직이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부동산에 관련된 건데 안 좋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신축년 21년 소띠. 6, 7, 8월 달 운세 한번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25살. 한참 좋을 때죠. 학업에 공부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3대라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25살 이분들은 연애에 제일 관심이 많을 거예요. 연애 쪽은 좋은 쪽으로 발전도 한다고 봐야 되고 6월 달도 괜찮고 7월 달도 지금 괜찮은 운세라고 보고 보시면 돼. 25살 분들. 8월 달에는 조금 만났으니까 싸움도 있겠네. 다툼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인이나 새로운 일사람들로 인해서 새로운 인연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들이 추진된다든지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은 조금 좋은 직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37살 소띠분들. 37살 소띠가 대체적으로 조금 안 좋아요. 올해 좀 답답한 일들이. 6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좀 답답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좀 돈의 손실 조금 있고 좀 남녀 간에 이런 부딪히는 거 충돌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되겠고. 7월 달에서는 직장에서의 문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옮길까 말까 그런데 옮기는 거는 7월 달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조금씩 풀려갈 거니까. 그다음에 8월 달 뭐 새롭게 뭐 준비해서 출발하실 분들 이런 분들은 좀 하셔도 뭐 괜찮아요. 그다음에 49살 아이고 삼재의 아홉수에 다 걸렸다 그죠. 6월 달에 이동수 있어요. 잘 되지 않는 달이야 그래서 이럴 때는 이동을 안 하는 게 좋고요. 이별수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7월 달. 좀 이게 모든 일들이 조금 막혀 있다 보니까 답답하겠죠. 건강도 좀 신경 써야 될 시기이기도 해요. 조금 많이 힐링도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지만 그게 제일 문제예요. 8월 달 뭐 직장 다시는 분들 뭐 운 좀 기분 좋으면 승진도 할 수 있는 달. 그렇지만 금전적으로는 조금 많이 손해 볼 수 있으니까 투자는 금하시는 게 좋게. 아예 안 돼요. 응 사고도 조심해야 되고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항상 말 조심. 그다음에 61세 올해 한갑이다 그죠 한갑인데 뭐 6월 달에 움직이는 거 부동산 쪽으로는 좋은 것도 있지만 건강적으로 좀 많이 신경도 쓰시고. 또 부동산이나 이런 걸 움직일 때라도 굉장히 조금 신중하게 하셔야 돼. 7월 달 또 뭐 문서가 움직이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부동산에 관련된 건데 안 좋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 8월 달 8월 달 또 조금 안 좋습니다. 답답하고 좀 답답하지만은 조금 풀려도 간다고 해도 이때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문서훈이 들어오니까. 응 뭐 계속 이렇게 답답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답답한 거 누구한테 해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답답한 거를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소를 이거는 답답한 거를 대충 보면은 지금 시기적으로 생각들이 너무 많으세요. 평상시보다. 고민상담은 어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자기 안에 자기를 가다놓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 되지 않는 일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생각. 근데 또 뭐냐면 안 움직여 자기들이 노력을 안 해. 행동을 실천 안 하고. 실천은 안 하고 생각만 하면서 왜 안 될까요가 질문의 99%야.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면서 자기에 맞는 일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뭐 우리 21년 소띠 6, 7, 8월 운세 잠깐 알려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